하나하네 딱 들어왔는데 영돈 주는 거로 라면만 사 먹는 거야? 주는 밥을 안 먹고 야 이 갓나 새꺄! 니 옷에 그거 다 가져가니! 얼른 해라! 어? 아닙니다! 쟤가 우리 엄마 주려고 그러니깐! 니네 엄마 오라로! 무슨 인급이야! 씨! 엄마가 딱 붙여서 우리 사람이 하라! 니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네 비타민 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타민 썰미입니다! 네 정연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정연아 동무 북한에서는 이제 핵 빨갱이 계급이라고 하는 특수부대 참호장의 딸로서 태어나서 장군님의 딸로 태어나 장군님의 딸로 죽어야 된다는 핵 정신을? 이런 걸 보고 빨간물이 너무 지나치게 들어서 뼈 속까지 들었었죠 이 빨간물을 빼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아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제품, 물건 이런 것들이요 북한의 빨간물을 빼는 데 특효약이랍니다 아 그렇죠 한류가 보약이래요 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죠 한류가 사실 그래서 핵보다 무서운 게 한류다 이러는데 맞아요 우리 윤화동무는 이제 저기 돌밖에 없는 자강도에서 태어나가고 해령시로 시내로 눈에만 빠져 살다가 해령시로 갔더니 아우 뭐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때깔이 한국 드러머를 한 편도 못 보다가 이제 왔죠? 한 편도 못 봤어요 이제 해령으로 딱 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접한 한국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고 썼는데 2080 치약이 한국 거더라고 맞아 그거 진짜 생각 없이 많이 썼거든요 그 2080 치약을 우리가 팔잖아 그러면 딱 사러 가면 치약 할머니들이 뭐라 그런저라? 오른쪽으로 닦고 왼쪽으로만 가면 하얘진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하얘진대요 그만큼 치약이 좋으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상술이 굉장히 뛰어나죠 완전 뛰어나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거짓말 못 해요 인터넷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북한은 그거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이쪽 갔다 하얘졌다고 이쪽 갔다 하얘졌다고 그러면 아 그런가? 알 수밖에 없어요 아 뒤에 딱 뒤집어 보니까 한국 굴자 막 써 있단 말이에요 한국 거면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요 중국 거 전혀 안 믿거든요? 중국 거 오른쪽으로 왼쪽 갔다가 하얘지지 않으면 당연하지 얘들이 짝퉁이지 이런데 그럼 한국 것도 똑같지 않아요? 근데 한국 건 하얗다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한류 우리가 드라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빨 하얘 어떻게 할 거냐고 눈으로 보이는데 피부 하얘 어떡할 거냐고 발랐어 너무 예뻐 보여주는 거 눈 시각적인 것만큼 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 눈에는 한국 사람들이 신으로 보여요 신으로 너무 때깔이 이쁘고 막 아휴 말해서 뭐하네 말해 뭐해 요즘에는 그 맥신커피가 응 최고의 뇌물 뇌물인데 짝퉁이더라고 아이고 뭐해 북한에서 만들었어 언니 진짜 너무 똑같애 막대 커피를 똑같이 만들어냈어 맥시미라고 나가는 게 있어 중국에서 아 짝퉁으로 짝퉁으로 나가는데 그게 이십 몇만 원 하거든요 북한 돈으로? 어어 이십 몇만 원이에요? 노동자 월급 이천 원인데 막대 커피 맥시미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뒤에 한국 것처럼 딱 짝퉁해서 나가는데 실제 한국 제품이 아니래 진짜 매드인 코리아는 맛을 보면 알거든요 그럼 프림이랑 설탕 이 맛이 다른데 실제로 맥심을 좀 먹어본 사람들은 응 매드인 코리아는 백만 원 주고라도 사겠다 어마어마어마어마 왜냐면 밀수로 들어가니까 아니 맞아요 안전하게 못 들어가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국 제품 많이 못 들어간답니다 중국 것도 못 들어간다 근데 간부들이 딸나 그동안 깔아놓은 그 돈주들이 있잖아요 얘네는 돈 많대요 이거 쓰고 싶대 응 근데 들어가질 못해서 못 산대요 그래서 지금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하면 한 박스 가격이 없답니다 부름은 게 값이래요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원래 쌀 가격도 최고가예요 지금 뭐 7,000원까지 한답니다 1kg에 7, 8,000원까지 흰쌀이 올라갔는데 태어나서 제가 38살 먹도록 북한에서 흰쌀을 7, 8,000원까지 해보기는 올해가 처음이에요 제가 있을 때 거의 4,800원 갔을 때도 막 곡소리 나왔는데 완전 곡소리 나왔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쌀 값이 올랐다는 건 정말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쌀이 쌀 없다는 거죠 진짜 그런데 한국 제품이 거의 다섯 배, 여섯 배 한국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 맥심을 여기서 지금 12,000원 인지 하거든요 12,000원 아 난 맥심 커피도 그 노란 거 맛나 맥심인가 했더니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언니 옛날에 80년대 후반 때만 해도 커피 먹으면 우리 커피라고 그랬잖아요 커피 먹었다고 그러면 불주화로 처벌받았어요 한국에서도? 북한에서 아 북한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선 뭘 하냐면 먹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룽지 태운 맛과 똑같대 그래서 어떤 집에는 진짜 누룽지 태워가지고 물 구워서 커피맛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는 미제 숭예희라고 그랬어 아 그러니까 숭예희랑 똑같은 거 같고 얘 이 미흥마저도 숭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커피만 마셔도 얘는 세제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한국에서 16,000원 2만원도 안 하는 게 북한에서 북한 돈 100만원 북한 돈 100만원이면 100불 정도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한 15만원 13만원, 15만원이죠? 그럼 10배 올랐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 10배도 가격은 아니래요 메이드 인 코리아다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내가 100만원 주고라도 살게 입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 대한민국의 국뽕은? 응 북한에 넘쳐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퀄리티를 숭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봤는데 피부가 거운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쓴대요? 따라서 하거든요 이게 입소문이라는 건 퀄리티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 상술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제품이 북한에서 딱 그런 식이에요 맞아 먹어봤는데 이 자들 보십시오 중국에서 똑같이 카피해냈는데도 맛이 다르자 그러잖아요 그럼 딱 먹어봤는데 입이 아는 거예요 맞아 근데 입이 기억하는 거는 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못 바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제가 있을 때도 그때 한국 라면 먹는 이런 영상이 팁에 나오잖아요 나는 탈북하면 저 라면이라는 동물을 혁명적으로 먹어 주겠다 하나원에 딱 들어왔는데 용돈 주는 거로 라면만 사 먹는 거야 주는 밥을 안 먹고 편의점한테 다 줄 서있어 현금으로 줘요 매달 5만원씩 주면 다 줄 서서 나는 맥심 커피하고 컵라면 사 먹어 그러니까 첫날에 진짜야 너무 행복해서 하나원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다 줄 서서 라면 없어갖고 말이야 밥 벌려갖고 차발라면 뭐 하여튼 진 라면 뚜껑 무슨 신 라면 육개장 나는 신 라면만 먹었어요 김치라면 나도 나도 김치라 근데 그거 없어갖고요 좀 기다리라 그러고 기다리는 게 미치겠는 게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여기서 용돈 주면 모아서 밖에 나가서 써야지 그거 그렇게 다 써버리려고 그래 이러는 거야 아 그만해서 조금이라도 아 그러고 안 먹는데 이런 건 돈 주고 사먹는 게 아니라잖아 그러면서 아니 라면은 건강에도 안 좋은데 뭘 그렇게 영통까지 써가면서 먹으려고 그래 밥 주는 거 먹으래 아니 뭐라는 줄 알아? 라면 값보다 우리가 먹는 밥이 훨씬 비싸고 더 좋은 거래 나 근데 그때 생각해보는 거 맞지? 영양사가 들어와갖고 다 해갖고 아예 그냥 체계적으로 맥기가 다 나 그게 맞거든 유기농으로 다 국산만 먹이거든요 나중에는 하나원에 강륜 들어갔다가 밥 먹었는데 맛있잖니? 너랑 너랑 같이 먹었잖아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밥이 없어요 야 이 다슬기 무시계인지 아니 강원도 일곱에서 자란 아랫동네 다슬기 동무 맞다 이게 먹으면 바로 피로가 쫙 김태처럼 예뻐지고 위장해두고 한 번에 딱 와 혁명적이다 근데 국어로 안 먹고 지금 이거 다 북한에서 한국에 대해서 세뇌가 돼가지고 한국 가면만 먹으려 하는 거야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야 짜증나는 게 물통이 물이 계속 비어있는 게 없어 줄어서 컵라면 다 이렇게 두 개씩 찍어 와서 이거 식당으로 뛰어가는 거야 그리고 아줌마들 보고 이모님 물 좀 주세요 막 이러고 그것도 미난 언니들 어떤 거는 한 번에 세 개 먹겠다고 다른 뒤에 사람 줄 서 있는데 더 물이 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언니 손이 지른다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나만 하라잖아 하나씩 먹고 오라고 해 모자라면 또 아니 한 사람이 한 개씩 하라니까 한 사람이 한 개씩 물이 없으면 기다려야 돼 더 물 올 때까지 물 올 때까지 기다려? 바달 바달 떨며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세 개 하면 그 다음 거기서 폭돈이 일어나는 거야 폭돈이 일어났지 우리 두 집 아직 한 껴도 못 먹어야 돼 알았다 마른 거 뜯어 먹어 봤다 야 이게 논단체 무슨 맛일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북한에서 장선 안 옮긴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아직 접하지 못한 그야말로 지금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원 안 해서 북한에서 살던 그대로 양육강식에 그게 나오는 야 이 갓난 새끼야 니 옷에 그거 다 가져가니 얼려놔라 두 개 들었는데 하나 얼려놔래 어? 아닙니다 쟤가 우리 엄마 주려고 맞아 맞아 저거 나 집에 엄마 오라라 니네 엄마 오라 무슨 인급이야? 씨 온다면 딱 붙여 우리 한 사람이 하나 니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난 무서워가지고 이거 나면 하나 먹겠다 하다가 이거 한 잔 이거 하나 가운데 끼어가지고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여러분 후배들이 들어와요 범연치 구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팔짝이 아유 아유 저런 것도 이제 또 들어왔으니까 한 달 동안 폭동이다 사운드 많이 나고 맞아 정말 오늘 하루 날도 제가 편한 날이었어요 하하하하 그러다가 막 저기 태서 당하고 정착금 짤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 겁니까 정착금 짜른다 그 정도로 싸우지 말라는 건데 그 안에서 그냥 붉은기 날리고 그냥 강냉이 몇 개 좀 털고 막 이러니까 한국에 와서 그 정도니까 북한에서의 이 한국 제품 어느 정도로 싸움나 하겠습니까 한국 제품은 그냥 돈 주고 살 수 없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했고 명품은 대한민국에서 명품은 돈이 많으면 살 수 있고 또 돈이 없으면 할부 언니 그 말 잘했다 명품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명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품이 아니라 사치품이에요 그래서 원어 원어 영어에도요 럭셔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럭셔리라는 건 허화스럽고 럭셔리하다 이러면 칭찬이 되지만 그 원어 자체를 럭셔리한 거다 그러면 번역하면 이거는 사치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제재에 사치품이 걸리는 겁니다 명품이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시골 마을에 어떠한 할머니가 만든 된장 3천 원짜리가 명품인 겁니다 대한민국에 어떻습니까 그 명품에 너에 대해서 끌려다니죠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사치품이에요 자기가 자존감이 없고 자기가 훌륭하면 뭐 갖다 걸쳐놔도 내가 봤을 땐 명품인 거예요 엄마가 한 땀 한 땀 만들어둔 그 예린이 베네쩌거리가 명품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명품 명품 쓰고 있는데 쥐등아리를 때려요 명품이어서 대북제재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치품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품을 막 두르고 다닌다 돈이 많아서 가지고 다니는 건 능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뇌당에서 이 대한민국 문화 흐름에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사치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우리 사치품 따위의 노예가 돼야 됩니까 왜 남자친구 대학생을 갖다가 알바 3개월 시켜서 명품백 하나 사줘야 돼 아우 지보내라 그떤거 내가 그래서 하나 내 후배 아이 잡아따놨거든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책을 다 사줬어요 자존감 높이는 책 책으로 자존감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뭐 바람이죠 내 바람 내가 그 남자친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니 남자친구 너의 노예 아니야 내가 진짜 가져다 놓고 정말 호되게 했어요 너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있는 거 니가 말하는 그 명품 가져가라고 옛날에 정말 철딱산이 없을 때 저도 그 쏟아 부었던 때가 있거든요 다 그 시간에 겨쳐야 돼 내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유나가 참 이런 거에 목맺던 때가 있구나 있었었고 볼 때마다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라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치도 없고 팔려고 하면 엄청 싸졌고 뭐 이제 팔지도 못하죠 뭐 근데 한 번쯤 빠지는 건 괜찮아 다 알고 나면 그 다음엔 궁금하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이건 거예요 이 집 이 강의야 이 강의는 이거는 북한에 가서 강의를 해야 돼요 지금 이 강의는 북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 명품에 왜냐하면 한국 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지금 북한에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정말 중주 효과의 브랜드의 화장품들도 북한에 들어가면 사치품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 사치품을 쓰고 사는 거야 우리는 그냥 공기 자체가 명품 공기를 먹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아요 우리는 알아 왜 북한에 갯떡 같은 고기를 마시다 왔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산해가 나무가 많고 저기보다 정말 좋아요 한국의 환경이 이제 살다보면 또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사게 되는 때가 내 능력이 생기고 그럴 때 한두 번 이제 사보는 거지 막 이게 뭔가 능력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그리고 또 막 가짜를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가짜 사는 거면 오면 환경 감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물건 하나하나가 북한에서는 명품 중의 명품인 줄 아셨습니까? 북한의 명품은 그 쿠쿠 밥솥에 밥해 먹으면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네 또 명품 같은 썰을 듣고 계시니까 오늘도 명품 같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명품입니다 여러분도 명품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